아니 난 미움받아도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라 착하다고 하기엔 양심에 찔리네 크크 어차피 날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뭔 짓을 해도 싫어함 그니까 신경 안 씀 나 정도면 거의 천사지 농담이야 농담 왜 정색을 하고 그래 크크크 아니 이 험한 세상에서 마냥 착한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함 당연하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나 정도만 돼도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 크크 세상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 정도면 괜찮지 응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해 주변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그러려고 노력하는 편이야 그렇긴 한데 가끔은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해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외에는 솔직히 별로 남에게 피해주는 못된 인간들까지 착하게 대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글쎄 나는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난 주변에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착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난 나쁜 쪽에 속하지 않을까 크크크 굳이 말하자면 중간 정도 도용하자면 도용하자면 일요일이냐면 성분하자면 일요일이 일요일이 일요일이